정치인 팬클럽 회장이 국회의원보다 낫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 정치계의 팬덤 문화는 꽤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입니다. 이런 점이 때론 정치인 당사자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정책 또는 정치철학이 아니라 맹신적인 지지와 묻지마식 팬덤에 의존했다간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되레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지하는 정치인이 잘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과감하게 충고하는 것 또한 지지자들의 역할입니다. 맹신과 추종이 아닌 건전한 비판과 진정한 지지가 우리 정치권에 더욱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